민주당의 28일 쌍특권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결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습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여려는 수사법방해이자 선거기간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책략인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첫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 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역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가문의 지원까지 받아서 수사했으며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다시 성력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폭력입니다. 셋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입니다. 조문을 보면 혐의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문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공포죄의 예외를 허용하여 매일 수사사항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검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우리 정당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혁신은커녕 당규 개정과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하는 등 오히려 구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세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 측검비리 의혹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행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기 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대 휴증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14% 늘었는데 연체액은 작년에 2배를 넘었고 연체율 역시 1.7배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채권 비율이 1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의 8개 건설사가 부도처리됐습니다. 올 한해 부도난 건설사는 21개에 달합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건설사의 위기는 지방저축은행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F 대출 부실이 터질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출한 상호금융 영업점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부동산발 부실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부실 기업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숨통을 튀어줘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보험부가 25일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대통령을 단독 선정했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무려 33년 만에 선정입니다. 참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단 한 차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개성시키는데 매우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과호를 애서덮고 부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있는 그대로의 공적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식경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독립문제를 국제적 사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시대를 앞서는 통찰력으로 일본 궁극주의의 실체를 알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자발적인 후원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되었던 이승만 바로 세우기 염원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험부의 이달의 독립운동과 이승만 대통령 선정은 매우 늦었지만 뜻깊은 결정이고 역사정상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향된 시선, 휘토루진 역사관을 걷어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발전적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는 고맙습니다. 제ια증권의 예매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서 그러나 그런 alcanz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